네 이번에는 exchange 서버 설치에 이어서 링크 서버 구축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링크 서버는 기본적으로 프론트엔드 서버, 엣지 서버 그리고 리버스 브록시 그러니까 역방향 브록시 이 세가지 서버로 기본 구성이 되는데요 제가 진행할 것은 이제 스탠다드 에디션을 기준으로 진행을 할 거고요 외부망 접속, lwa, 연구 채팅 이런 부분 하나하나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일단 순서는 다행히 기본적인 프론트엔드 먼저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엣지, 그 다음 마지막으로 역방향 브록시 리버스 브록시 서버를 구축하는 방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실질적으로 가상 IP나 이런 가상 IP 혹은 사사 IP 이런 부분을 통해서 진행하는 예제만 제가 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실제 IP 및 실제 인증서를 진행하는 방법은 사실 예가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진행을 할 거고요 먼저 사전에 작업을 진행해 줘야 될 것은 도메인 컨트롤러에 조인을 먼저 해 주셔야 되고요 그 IP 설정이나 이런 부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도메인 컨트롤러 이미 구축된 상태고요 그리고 사전에 설치 파일은 다 다운로드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링크 설치 파일은 테크넷에 가보시면 쉽게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럼 먼저 필요한 기능을 설치할 텐데요 설치 작업을 진행해 줍니다 해당 내용이나 이런 순서들은 블로그에 게시해 놓을 테니까 읽고 참조해 보시면 됩니다 설치 시간은 어느 정도 걸릴 거고요 시간이 길어지는 건 어느 정도는 생략 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설치가 완료되었으면 다시 시작을 진행합니다 설치 모든 게 아니예요 설치 확인하실 때 선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설치 확인을 진행하는 내용은요 이제 스스로 설치해주세요 설치해 주시기 위해서는 꼭 필요하십시u 설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설치해 주ечь Hm第三 설치해 주시는 게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설치해 주시면 예정하게 계획드 ineblocal 네 부팅이 완료됐으면 두세가지 정도 더 추가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닷넷 프레임워크 관련된 부분과 윈도우즈 아이덴티티 파운데이션 관련해서 추가를 해야 되는데요. 네 대시보드에서 역할 및 기능 추가해서 기능에서 닷넷 관련 부분을 다 추가해 주시고요. 그리고 윈도우즈 아이덴티 파운데이션 3점을 추가한 다음 설치를 진행합니다. 이제 사전 필수 구성 요소를 설치 완료되면 본격적으로 설치를 진행할 텐데요. 이제 설치 셋업 폴더에서 셋업을 실행해 주시고요. 비주얼 C++ 설치를 진행해 주시고요. 설치를 진행한 다음 경로 확인한 다음 설치를 진행합니다. 네 이제 배포마법사가 나타날 텐데요. 일단 액티브 디렉토리 준비를 클릭하신 다음 스키마 준비해서 실행을 클릭합니다. 각각의 단계가 어느 정도 시간은 소요가 될 수 있습니다. 완료되었으면 마침을 클릭해 주시고 이제 포 리스트 준비 3단계는 실행을 클릭합니다. 로컬 도메인 다음 그리고 설치가 계속 진행이 될 거고요. 마침을 클릭합니다. 그 다음 도메인 준비 실행 다음 마침 마지막으로 이제 액세스 권한을 제공한 사용자 추가라고 하는데요. 일단 여기서 이제 액티브 디렉토리 준비는 완료가 되었고요. 그러면은 여기서 도메인 컨트롤러로 이동을 하여서 권한 몇 가지를 수정을 해야 될 거 같은데요. 도메인 컨트롤에 들어가셔서 사용자를 검색하면은 여러 가지 권한들이 추가가 되었어요. 저희가 CS 로 시작하는 게 이번에 링크 설치하면서 추가된 거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기술 자료에 따르면 소속 그룹에 이동하셔서 그래서 CS 어드미니스트레이터와 RTC 유니버설 서버 어드민을 추가합니다. 확인을 클릭해 주시고 적용 확인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도메인 컨트롤은 일단 닫아 주시면 되시고요. 아까 작업했던 링크로 돌아오셔서 폴더를 하나 공유할 폴더 만들어 주시면 되는데요. 이름은 share로 진행을 할 거고요. 숙성해서 공유해서 every one을 추가하시고요. 사용자 찾기를 누르신 다음에 필요한 각각의 권한을 추가합니다. 어느 정도 입력하고 Alt C키를 누르면 이렇게 이름 확인이 바로바로 가능하고요. 확인 그리고 다들 읽기 쓰기 권한을 다 부여를 진행을 합니다. 아 그리고 도메인 컨트롤러에 하나 더 추가해야 될 게 인데요. DNS 설정을 한 가지 더 해야 되는데요. 시작 화면에서 DNS를 검색을 하면 DNS 설정이 가능하고요.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시고 다른 새 레코드를 눌러주셔서 서비스 위치 서비스에는 서비스에는 언더바 10 인터널 TLS 프로토콜은 언더바 TCP 포트번호는 5061 제공한 호스트는 링크 프론트엔드 서버를 가르키면 됩니다. 완료하면 추가된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나중에 추가해도 상관은 없는데 DNS에서 뭐 지금 기회에 다 추가를 한다고 하면은 재구 상태가 조인. 엔 잠시 트라이저 프론트엔드 서버를 가르키면 됩니다. 혹시나 이거 연결된 PTR 레코드 만들기 라고 써 있는데요 이건 역방향 프록시라고 해서 추가되는 건데 이거 만들 수 없던 아타이가 안 하셔도 되시고요 네 숫자를 잘 못 넣었네요 1.5 이 IP를 가리키면 되고요 다시 링크 서버로 이동하셔서 다음 설치 과정을 진행할 텐데요 일단 관리 도구 설치를 클릭하시고 그럼 필요한 기능들을 다 설치를 할 거고요 첫 번째 스탠다드 에디션 서버 준비도 설치를 진행합니다 쭉 여러 가지 파일들이 설치가 될 겁니다 네 완료되었고요 마침을 클릭해 주시고 이제 이 네 가지를 주로 사용할 텐데요 토플로지 작성기를 통해서 새 토플로지를 작성을 할 거고요 토플로지의 의미는 많이 다른 사이트에서 설명되어 있는데 일단은 간단하게 여기서는 배포에 대한 설정을 진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도메인은 linc.kr 본인이 추가할 도메인 주소를 넣으면 됩니다 간단한 입력사항 진행이 될 거고요 마침을 클릭하면 이제 정의하는 창이 나올 텐데요 이제 스탠다드 에디션 서버를 진행을 할 거고요 FQDN 이름은 지금 링크 서버의 이름을 가리켜야 되고요 기본적으로 해 볼 수 있는 게 회의, 엔터프라이즈, 통화지역 이렇게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지 서버가 체크된 채로 진행해도 되고 엣지풀 체크는 나중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진행할 텐데 아까 파일 공유 설정한 폴더가 지정이 될 거고요 오피스웹도 일단 체크는 해제해 둡니다 그리고 설정이 기본 완료됐으면 속성 편집을 들어가셔서 URL을 변경할 텐데요 이렇게 앞에 붙는 서브 도메 이렇게 쓰시면 인증서 나중에 설정하실 때 하나당 돈이기 때문에 다 이거를 통일하는 게 좋습니다 이것도 기술 자료 몇 가지 유형들이 나와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뒤에 디렉토리 형태로 변경을 진행할 거고요 관리 액세스도 한번 추가해 줍니다 관리 액세스도 한번 추가해 줍니다 관리 액세스도 한번 추가해 줍니다 기본 설정 완료되었으니까 이렇게 한번 개시를 진행을 합니다 쭉 배포하는 과정이 진행이 될 거고요 만약에 앞에서 어떤 과정을 빼먹거나 그런 부분이 있으면 이 단계에서 오류가 발생할 거고요 마침을 클릭하고 이제 배포 마법사에서 링크 시스템 설치 또는 업데이트를 진행합니다 배포 상태를 확인하게 될 거고요 단계 1 로컬 구정 저장소 설치를 먼저 진행을 하고요 다음을 클릭합니다 설치가 진행될 거고요 네 2단계도 상당히 시간이 소요가 될 겁니다 네 완료가 되면 마침을 클릭해 주시고요 2단계에서 또 실행을 진행하시고 배포 상태대로 이제 정의된 부분에 따라서 다시 설치가 진행이 될 겁니다 네 완료가 되었으면 마침을 클릭합니다 다음에는 인증서 요청을 진행을 할 텐데요 기본 인증서에서 요청을 진행해 주시고 다음을 클릭하신 다음 인증서 이름을 설정합니다 추가적인 설정 값을 입력해 주시고요 10 도메인을 체크해 주시고 다음을 클릭해 주시고 다음을 진행을 합니다 그러면 마침을 진행하고요 그럼 창이 하나 나타날 텐데요 그럼 창이 하나 나타날 텐데요 계속 다음을 클릭해 주시고 마침을 진행합니다 이 토큰이라는 부분은 저도 아직 정확하게 이해는 못했는데 일단 요청을 진행해 주시고요 다음을 진행해 주시고 다음을 진행해 주시고 이름은 구분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을 진행해 주시고 마침을 진행합니다 참고로 이렇게 다음 다음 진행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도메인 컨트롤에 인증서 서비스가 설치되어 있다는 전제하에 진행을 해야 되고요 혹시나 이 부분 모르시면 나중에 이거는 포스팅하거나 아니면은 동영상으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나중에 이제 엣지 서버라든지 어떤 역방향 프록시 서버 인증서라든지 그럴 때 다시 한번 여기서 설정을 해 주셔야 될 수가 있는데요 그것도 나중에 다시 한번 진행할 때고요 이건 그냥 기본적인 스탠다드 에디션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다른 동영상이나 블로그라든지 포스팅된 글과 큰 차이가 없을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이대로 일단 쭉 진행을 해 주시고요 서비스 상태 확인했고요 이제 올바르게 동작이 되는지 확인할 텐데요 정상적으로 다 실행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여기서 반드시 업데이트 확인을 진행을 하셔야 되고 업데이트가 나오는 게 있으면 설치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또한 누적 업데이트나 이런 부분을 수동적으로 설치를 해야 될 수가 있어요 일단 먼저 업데이트 확인을 진행을 합니다 중요 업데이트가 이제 검색이 되었고요 모드 선택하셔서 이제 링크 관련 업데이트가 쭉 링크뿐만 아니라 이제 윈도우즈도 있고요 이제 설치를 진행을 해 주시면 됩니다 설치 완료되었으면 재부팅을 진행합니다 네 이제 재부팅이 완료되었으면 마이크로소프트 다운로드 센터에 보면 링크 관련해서 업데이트가 제공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 부분도 추가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게 일부 업데이트는 자동 업데이트만으로 설치 안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누적 업데이트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이 부분들이 링크 서버 업데이트 인스톨러를 통해서 제공되는 경우가 있으니깐요 꼼꼼하게 이 부분까지 확인을 해서 설치를 진행해 주셔야 됩니다 실행을 해 주시면은 인스톨 업데이트 뭐가 안 되는지 이렇게 나타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인스톨 업데이트를 눌러 주시고 설치를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바탕 화면에 이것저것 많이 깔린 게 보이는데 나중에 다 지워 주시면 되시고요 완료되었으면 클로즈를 클릭해서 창을 닫아 주시고요 다 삭제된 거 보이시나요 이리하여 일단 기본적인 배포 마법사 단계는 다 끝났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링크 서버 2013 제어판을 들어갑니다 실버라이트가 설치되어야 이 화면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실버라이트 설치하라는 메뉴고요 다운로드 센터에 들어가서 실버라이트 설치 과정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F5 버튼을 눌러 주시고요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체크된 걸로 봐서는 이제 정상적으로 확인이 되었고요 그래서 이제 사용자를 추가하려면 사용자 사용을 클릭하셔서 유저를 검색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익스체인지 서버가 설치되어 있는 형태라면 전제메일 주소 사용을 하셔도 되시고 이건 어떠한 형식으로 하셔도 상관없는데 보통 이걸로 진행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할당을 눌러 주셔서 원래 어떤 유저가 있다고 하면 그 유저를 추가하시면 되는데 예를 들어 어드미니스트레이터를 검색을 하면 나오긴 하는데 이걸 추가하면 오류가 생길 수 있어요 권한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그래서 도메인 컨트롤에서 사용자 추가나 이렇게 하셔서 하나씩 추가하시거나 아니면 먼저 익스체인지 서버에서 사용자를 추가하셔서 진행을 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기본적인 프론트엔드 서버 구축 과정은 이걸로 완료가 됩니다 여기서 더 추가적으로 설정할 부분은 따로 없고요 다만 이제 어떤 엣지 서버라든지 추가적인 구성이 필요할 때 여기서 변경이 필요한데요 그 부분은 다음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로써 링크 서버 프론트엔드 서버 설치 부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